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오 전체적으로 반등을 좀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반등이 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반등이 일단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호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거래량이 좀 약하죠. HLB 주가관리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까? 매수 관점에서는 보지 말기 바랍니다. 매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더 올려서 주가를 이제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 그거는 아주 단기로 단타로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지금 사가지고 아주 큰 상승을 노리고 이제 베팅을 해보겠다. 이거는 아주 비추입니다. 제가 봤을 때 비추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바이오가 낙폭과대가 일어나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낙폭이 아주 단기간에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가 좀 둘러서 올라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셀틴이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저가 매수가 둘러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좀 바닥을 잡는 듯한 이런 바이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이 좀 괜찮습니다. 시장이 꽤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 추가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0.6% 정도 올라서고 있죠. 그러니까 낙폭이의 과대한 바이오다 하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반도체 강하죠. 반도체 강세입니다. 반도체 강세고 그런데 반도체가 음봉이 나오는 것들이 많죠. 메이저 종목들은 음봉이 나오고 있다. 하이닉스, 삼선자 항상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추천을 한 추천주 어버브 반도체 상가 들어갔죠. 상가 들어갔고 그리고 에이징 랜드 어제 또 라이브에서 추천을 해드렸고 아침에 또 추천을 했는데 반도체 최선호주 두 종목을 본다 그러면 에이징 랜드와 어버브가 좋을 거다. 상당히 좋죠.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로봇 쪽은 혼조세 분위기고 그리고 IT, AI 관련 주 AI 관련 주들도 좀 세게 올라서는 게 나오고 있죠. 비플라이소프트 크게 올라서고 있는 분위기의 코난 테크놀로지 자리가 좋은 놈들이 올라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반등을 보였지만 음봉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진행해 보는데 가장 지금 좋지 않은 게 2차전지죠. 2차전지는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런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서 이제 돈이 좀 빠져가지고 반도체로 가고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도 오늘 좀 이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바이오 같은 경우 약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 바이오는 그동안 낙폭이 컸죠. 그리고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서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이 분위기의 이체비도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서 세력들이 이제 관리를 주가관리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큰 거래량 없이 지금 주가관리만 계속 해주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이고 지금 보면 신한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한국이 매도하고 있죠. 신한하고 한국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외국인이 매수로 잡히고 있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고 기관이 오늘 코스닥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최근에 HLB 계속 매수 방향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HLB 방향은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셀트리온과 레고캠 이쪽이 강세를 보이고 ABL 방향도 강세를 보이죠. 얘들이 강세를 보이니 HLB 시장 세력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감자 강세 저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IT 바이오가 오늘 꽤 괜찮죠. 꽤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낙포에 컸던 바이오주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낙포에 큰 상태에서 이제 파동을 위로 가져가겠다. 그런 의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다권에서 올라서고 있지만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죠.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그러면 이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주도 섹터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바이오죠. 지금 자가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이 좀 아쉽다. HB도 자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좀 적은 편인데 계속해서 주가관리는 잘 해주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가남 승인이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가남 승인이 되기 직전에는 배팅을 갖다가 좀 줄여 놓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좀 줄여놓고 좀 바라보는 게 좋다. 내가 인생 배팅 한번 해보겠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이런 결정이다. 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지금 주가 위치는 HB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2차 상승이 나온다.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세력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지만 지금 보면은 메이저 세력이 세게 들어오는 세력이 없습니다. 세게 들어오는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21선 부근에서 지금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셀티련하고 레고캠 얘들이 반등 흐름을 좀 지속을 해 준다 그러면 HB도 같이 반등이 좀 지속적으로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지금의 가격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지금. HB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HB는 세력주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위험한 상황인 결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 비중조절이라는 이런 무기를 반드시 좀 활용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특이한 게 보면은 HB만 주가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고 HB 제외하고 생명은 얘들은 그냥 내팽겨쳐지고 있죠. 거의 거의 내팽겨쳐지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HB의 모든 흐름은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강력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은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다. 세력마음이죠. 세력마음. HB는 세력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력마음이다. 지금 이 뉴스들을 계속 띄우면서 주가를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지금 힘을 발휘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가격이 48,000원대 수준이면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는 게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좀 매수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욕심을 내가지고 욕심을 과하게 가져 갈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아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니다입니다. 지금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인 그런 지금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 세력들이 과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상당히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를 다 잡아먹으면서 상승을 시켜 줄 거냐 이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게 좋다. 최우선으로 두는 게 좋다.